이 컴페티션 너에겐 벼락치기 손은 난 랩을 소 싫어해 넌의 존재감은 썰렁해 볼 필요해 싹 다 한 번이 덤벼 다 일당백 내가 어려워치 없이 하루 일당백 그 자신감 딱 하나로 비장한 나이들아 다 실감해라 우리 팀장의 차이로 넌 여유가 없어 한정된 16 난에서 다 보여드려 가령의 질척 사실은 다 제이고 멍에 들어가 마땅한 놈들이 참 시끄럽네 관심고 거래 난 이 열등석의 여자 밑을 보며 말해 니네 비즈니스 sucks mate 이건 내게 틀리는 전쟁 누군가에게나 기부리는 콘테스트 이 고멍화 you already heard 여기 mothafuck and you all down